네, 이번 시간에는 소유 형용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유라는 건 뭔가요? 내꺼, 니꺼 할 때 소유라고 얘기하죠? 영어로 하면 my입니다. 그런데 이 my는 영어로 했을 때 my, 나의 라는 표현은 필연적으로 형용사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 뭔 항상 명사에 있는 형용사, 명사, 형용사 세트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꺼, 니꺼 를 얘기하는 소유 형용사, 스페인어로는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책이 하나 있는데요. 책의 앞에 my를 붙였어요. 그러면 my북이 되죠. 자, 그런데 스페인어로 하면 my 대신에 me가 쓰입니다. 그러고 나면 me libro, 이렇게 해서 나의 책이라는 표현이 만들어지죠. my 대신에 me를 쓴다. 자, 그러면 내꺼는 me라고 하는데 내꺼 말고 뭐 니 것도 있고, 그의 것도 있고, 우리의 것도 있고, 그들의 것도 있겠죠? 자, 표현들을 그냥 쭉 외우는 겁니다. 자, 보시면 me 말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자, 나의는 me라고 했어요. 너의는 tú라고 불렀습니다. tú는 우리한테 익숙한 표현이죠. 자, 여기서 또 사용되고요. 당신의 라고 존칭을 하면 수가 사용됩니다. 자, 이 수는 일단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저절로 아, 여기 뭐가 있었는데 하고 기억이 날 겁니다. 자, 다음에 그의 할 때 수. 자, 그래서요. 이래서 제가 방금 존칭의 수는 잠깐 접어두자고 한 거예요. 그의 할 때도 수가 사용되고요. 우리의 하면 누에스트로. 자, 길어졌죠. 이 긴 녀석들, 누에스트로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잠깐 기억하고 계세요. 왜 누에스트로가 주의할 사항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부에스트로 똑같죠. 이 녀석도 길죠. 이 녀석도 잠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할 때 다시 수가 나오네요. 수는 세 번에 걸쳐서 반복돼서 사용됩니다. 자, 이제 우리의 라는 이 누에스트로라는 표현을 한번 볼 건데요. 자, 보세요. 누에스트로와 부에스트로. 이 긴, 길다란 형용사, 소유 형용사들의 특징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누에스트로, 리브로 했는데요. 이 O가 O로 끝났잖아요. 길다란 게 특성이 아니라 사실 O가 있다는 게 특성이었어요. 자, 이게 복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누에스트로가 아니라 누에스트로스, 리브로스가 됩니다. S가 붙는다. 자, 그러니까 정리해 볼게요. 소유 형용사 중에 누에스트로는 단수 복수가 있다. 그리고 여성, 집은 뭡니까? 집은 누에스트라 까사 해서 여성형도 있더라. 여성형 복수도 있겠죠. 그러면 집들 하면요. 누에스트라스 까사스 이렇게 부릅니다. 누에스트로뿐만 아니라 부에스트로도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이 움직임 우리한테 그렇게 새롭지 않죠.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소유 형용사들 중에 미, 두, 수, 이 세 아이들은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를 뜻하는 누에스트로와 너희를 뜻하는 부에스트로 이렇게 두 녀석만 성수에 따라서 네 가지로 분화한다 라는 내용입니다.